소민의 곰이탱이오 소민의 곰이탱이오 소민의 곰이탱이오 귀여워 둘이 몽몽이들아 제가 재밌는 걸 가지고 왔어 짜잔 얘네들 점프를 너무 많이 해 짜자잔 이게 뭘까요 몽몽이들아 소민의 곰이탱이오 소민의 곰이탱이오 소민의 곰이탱이오 소민의 곰이탱이오 여기 들어가서 얘네들이 환장하는데 짜자잔 이게 뭔지 알아? 자 이거 봐봐 얘들아 신기한 아주 신기한 정신 가습기야 어떻게 키우는거야? 위에 버튼있어 야 돌이 펼쳐 하지마 됐다 됐다 얘들아 먹는데? 먹는데? 겁도 없어 너무 섭니? 그러게 먹어봐 바이바이 무섭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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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연기 뭐 거기에 모여 하고 있어 에잇 으악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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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민해 그래도 나랑 열심히 하는데 아기가 진짜 겁이 와 딸 다 묻었어 애 내 귀 다 묻었어 자, 도리도 가봐 도리 칠다 도리가 보여줘 어떻게 하는지 오, 도리는 새로운 구멍을 찾았어 애기들이랑 호기심이 많으세요 손으로 만진다 손으로 만진다 손으로 만진다 애들 다 젖었어 빠기는 못 가겠대 빠기가 제일 소심하네 빠기야, 누나 너는 무서워? 빠기는 무서워서 못 가겠어? 꺼졌네? 물이 다 끝났나 보다 물이 감성 전 아, 진짜? 야, 너네가 고장 났어 고장 났어 이제 물 안 나와 어떻게 해 고장 났어 고장 났어 고장 났어 물 살 수가 없어 집에 야, 너는 고장 났어 어떻게 할 거야? 고장 났어 고장 났어 고장 났어 물 먹느라 바빠 빠 빠 빠 빠 고장 났어 고장 났어 고장 났어 고장 났어 고장 났어 고장 났어 얘들아 이번엔 나비다 짜잔 나 안 돼 고장 났어 고장 났어 고장 났어 고장 났어 점프해서 잡으려고 그래 바로 잡으면 어떻게 해? 기다렸다 해야지 막 무섭어 하계왕들이야 너는 생각보다 왜 그런가 없어 야, 야 멈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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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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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비를 좀 올려 이민사냥 적응 이민사냥 적응 오, 잘하는데?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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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디 빡빡빡 새찜 떼기 댕청댕청 쏘미네 고미탱이 여우 소미네 고미탱이 여우 소미네 고미탱이 여우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바 응원 구독과 좋아요는